아니... 야 재훈아 일로 와봐 찾았어? 아니 여기서 울린단 말이야 아니 그 미친놈이 여긴데... 아이고! 어머니! 어머니 어떻게... 재훈입니다 국민사위 재훈이에요 우리 어머니 분명 여기다가 맡기시면서 이랬을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다 뒤지고 이러면 귀찮고 막 그러시니까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고 저희도 고생했거든요 어머니 화 씨 편이세요? 유재성님 편이세요? 유재성 그쵸? 그러면은 저희가 또 사장님 여기 다 뭐 재훈이하고 다 똑같은 서에 있어요 똑같은 서에 있는데 어? 여기 오면 이렇게 막 울려 여기서 막 난리가 나거든? 어머니 이거 여기 한번 또 열어봐도 될까요? 네네 열어보세요 저 사장님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열어보세요 다 열어보세요 아니 형님 여기서 미친듯이 울립니다 여기서 어디?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심이지 미친듯이 울려요 미친듯이 여기서 어디? 여기야 여기 어? 어?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야 이쪽 어딘데? 이쪽이라고 이게 네? 이게 좀 부장스럽지 않아? 쌓아놓은 게? 그치? 잠깐만 한번 나올까요? 이게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어 이거 봐 이 선반만 비어있잖아 어? 이야 아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아닐 것 같아요 아 아 이걸 어디다 숨겼지? 재헌이 거기 없지? 에이 바지 닫아버리겠다 그쵸 어머니 어 진짜 아 그럼 여기 아니고 다른 데구나 응 그쵸 바지 닫아요 마늘 여기 아니고 다른 데니까 아이고야 야 야 얘는 어디다 숨겼냐? 아니 하이 아니 어디다 숨긴... 야 이게 어디냐? 어? 어? 와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? 사장님 저기 잠깐만요 사장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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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게 뭐 상금이 있거든요? 네 자 사장님 반반하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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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절대 진짜 입이 무거우시네 사장님도 사장님 저희가 5분만 더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